이미 보도가 된 거니까 8월 2일 날 최상병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서 회수된 날이 있었잖아요. 그날이 8월 2일이거든요. 작년 8월 2일이죠. 그런데 작년 8월 2일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발신을 해서 전화번호를 이종섭 장관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12시 07분 44초에 그리고 한 번 12시 43분 16초에 두 번째 12시 57분 36초에 세 번째 그런데 어디서 했냐. 용산구 한남동 어느 빌딩 기지국이 나오는 거예요. 용산구 한남동 이 기지국이 관할하는 데 어디냐면 한남동 관저예요. 그러니까 이날이 8월 2일 날 대통령은 출근도 안 오고 관저에 있었네 이렇게 되잖아요. 12시에. 그런데 이날이 휴가 첫날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젠벌이 간 날이에요. 젠벌이 가기 전이니까 통화를 했던 거라는 거죠. 했고 12시 무렵에 관저에 있다는 동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대통령의 동선이 지금 나와버리는 거고 대통령이 12시 무렵에 관저에 있었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러면 이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심에 두고 만약에 이 통신조회나 통신내역을 다 받아와서 조합을 맞춰보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 자체로도 동선, 시각 이게 나와버리면 이것도 사찰인데 기자들은 기사를 쓰니까 그 기사를 쓰기 전에 누구와 통화했고 언제 어디에서 통화했는지를 만약에 검찰이 알게 된다 하면 제보자도 특정이 되고 이런 게 다 맞춰지는 거네요. 그렇죠. 알게 된다 면이 아니라 그거 알아보려고 통신 가입자 정보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영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이니까 자기들 집 압수수색도 하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다 했잖아요. 다 해갔잖아요. 그게 12월 26일이에요. 갖고 갔는데 우선은 그 전에 하는 게 휴대폰 포렌식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하는 게 통화 내역 같은 걸 다 받아요.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한 1년치 받았겠죠. 보관 기간이 1년이니까. 받아서 이미 통화 내역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알아보려면 누구랑 통화를 자주 하는지 알아보려면 가입자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입자 정보를 받아서 여기다가 자기들이 줄줄이 다 넣는 거죠. 그러면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누구랑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관련된 기사를 날짜에 맞춰서 기사를 옆에다 대입시켜서 표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박영커가 얘기한 대로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누구랑 얼마나 빈도 높게 전화를 했구나.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재원이구나. 유추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익명의 제보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비실명 보도를 할 때 고검장급, 검사장급, 누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A씨, B씨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찰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차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그거 말고 알고 누구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거까지 이렇게 쫙 보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여자관계라든가 사생활 같은 측면도 통화내요하고 가입자 정보하고 결합시키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김용민 의원인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검찰이 도대체 뭘 알고 싶어서 뭘 알려고 무차별로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수사 절차에 의해서 수사 필요한 부분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차별로 통신 조회를 한 걸로 볼 때는 의심스럽죠. 누구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니까 사찰인 거죠. 감사합니다.